밀실살인 특집 여섯번째 버스편 오야마세이치로의 왓슨역 불운한 범인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창문의 커튼이 쳐져 있다. 차 안에 있는 승객은 와토 소지를 포함해 여섯 명이다. 12월 29일 오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오미아역 서쪽 출구에서 출발해 도바까지 가는 고속버스 안이다. 출발한 지 이제 30분쯤 지났다. 버스 좌석은 3열 독립 시트로 널찍하게 배치돼 있다. 시트에는 발, 다리, 머리 받침대가 있어 몹시 안락하다. 통로와 좌석을 구분짓는 커튼 덕분에 모든 좌석의 독립성도 보장됐다. 커튼 사이로 보이는 바깥은 캄캄했다. 단조로운 흔들림 때문에 잠이 쏟아진다. 다음 정류장인 이케부쿠로역 동쪽 출구를 지나면 차내 조명도 꺼질 터였다. 그때 버스 제일 뒤쪽에 있는 화장실 문이 여닫히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렸다. 와토 바로 뒤에 있는 승객이 일어서는 기척도 느껴졌다. 와토 옆을 지나 앞을 향해 걸어간다. 점퍼와 청바지 차림에 서른 전후쯤 돼 보이는 남자로 야구 모자를 썼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꼈다. 화장실은 차량 제일 뒤쪽에 있는데 왜 앞을 향해 가는 걸까? 와토는 남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쳐다봤다. 남자는 점퍼 주머니에 오른손을 집어넣더니 그 안에서 뭔가를 꺼냈다. 손보다 약간 큰 검은 물체다. 다음 순간 와토는 하마터면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 검은 물체는 바로 권총이었다. 남자는 버스기사 왼쪽 옆에 서더니 기사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밀었다. 일본 자동차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이 버스는 지금부터 내가 접수한다. 기사가 헛기침을 했다. 손님, 장난하시면 안 됩니다. 주행 중에 급정거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화장실에 가실 때를 제외하면 자리에서 일어서시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권총을 하늘로 향하더니 방아쇠를 당겼다. 순간 펑하고 귀를 덮치는 괭음이 울려퍼지고 비명이 터졌다. 커튼이 거치는 소리가 연이어 들린다. 뭐야 방금 소리 뭐, 뭐, 뭔가요? 무슨 일이에요? 와토가 고개를 돌리자 중년의 회사원 같은 여자 스물 전후의 마른 남자 체구가 작은 고령의 남자가 보였다. 지금부터 이 버스는 내가 접수한다. 이 권총이 진짜인 걸 증명하려고 방금 천장에 대고 한 발 쐈지. 미리 말해주는데 이건 소리만 나는 장난감이 아니야. 저기 천장에 뚫린 구멍 보이지? 지금은 운전 중이라 볼 수 없습니다. 기사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납치범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와토에게 손짓했다. 이봐 당신! 여기 와서 천장에 뚫린 구멍 확인해봐! 와토는 몸을 일으켜 납치범에게 다가갔다. 그를 덮쳐서 제압해볼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지만 현실은 액션 영화와 다르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구멍이 뚫렸네요. 납치범이 기사를 향해 말했다. 들었지? 이 총 진짜야. 죽고 싶지 않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무슨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시죠? 목적 따위 없어. 그냥 실패뿐인 내 삶이 지긋지긋해졌을 뿐이야. 그래서 권총을 구해 세상을 뒤집어 보고 싶었어. 어이! 행선지 표시기 스위치에서 손 떼는 게 좋을 거야. 납치범이 기사를 향해 권총을 흔들어 보였다. TV에서 본 적 있거든. 버스 납치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 스위치를 누르면 행선지 표시창에 이상사태 발생이라는 글자가 뜨게 돼 있다지? 내가 그러도록 내버려 둘 것 같아. 자, 이 테이프를 행선지 표시기 스위치에 붙여. 납치범이 점퍼 주머니에서 박스 테이프를 꺼내 기사 옆에 내려놓았다. 기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순간적으로 핸들에서 두 손을 떼고 테이프를 집어 스위치에 붙였다. 이제 곧 이케부쿠로역 동쪽 출구 정류장에 도착합니다만... 세우지 마! 그대로 달려! 어디로 가면 되죠? 원래 경로대로 수도고속도로로 진입해. 거기에서 도메이 고속도로가 아니라 히가시칸토 자동차 도로로 들어가. 이후에는 조시까지 달리고... 조시요? 왜 조시까지? 인우보사키에서 아침애를 보고 싶으니까. 버스는 납치범의 요구대로 이케부쿠로역 동쪽 출구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정류장을 통과했다. 정류장에 서있던 중년 남자가 놀란 듯 입을 떡 벌리고 버스를 쳐다보는 모습이 보였다. 모두 오른쪽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뒤에서부터 한 명씩 앉는 거야! 와토를 포함한 네 명의 승객은 납치범이 시키는 대로 했다. 영감은! 사람들이 가진 휴대폰을 전부 걷어서 나한테 가져와! 고령의 남자가 몸을 일으켜 우선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뒤이어 마른 남자, 회사원 풍의 여자, 와토의 휴대폰을 받아들어 납치범에게 가져갔다. 지금 이 버스에 총 몇 명이 타고 있지? 납치범이 기사에게 물었다. 당신을 제외하면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 내 눈에는 네 명만 보이는데 한 명이 더 있나? 납치범이 버스 뒤쪽을 쳐다봤다. 뭐야! 저놈은 왜 그대로 앉아있어? 내 말이 안 들리나? 와토가 왼쪽을 보니 검은색 롱코트를 입은 중년의 마른 남자가 왼쪽 창가 뒤에서 세 번째 좌석에 앉아있었다. 칸막이 커튼을 치지 않아 온몸이 훤히 보인다. 헤드폰을 끼고 고개를 앞으로 숙인 채 눈을 감고 있다. 납치범이 버럭 소리쳤다. 야 인마! 내 말 안 들려! 그러나 그 승객은 반응하지 않았다. 으으... 잠든 게 아닐까요? 와토가 말했다. 네가 가서 깨우고 와! 와토는 승객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여전히 꼼짝하지 않고 있다. 헤드폰에서 요란한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그의 몸이 스르르 기울더니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다. 2장 와토는 화들짝 놀라 남자의 맥박을 짚었다. 뛰지 않는다. 입 앞에 손을 갖다 댄다. 숨을 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눈을 확인했다. 동공이 풀린 채 반응이 없다. 남자는 사망한 상태였다. 그때 카디건을 입은 시신의 오른쪽 가슴에 소형 접이식 나이프가 꽂혀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코트에 반쯤 가려져 있어 바로 눈치채지 못한 것이다. 사, 사망했습니다. 와토는 운전석 왼쪽 옆에서 납치범을 향해 말했다. 뭐? 죽었다고? 그게 정말이야? 납치범이 당황한 듯 물었다. 와토 쪽으로 다가와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것 같지만 기사 옆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움직이지 않는다. 오른쪽 가슴에 접이식 나이프가 꽂혀 있습니다. 지금 날 골탕 먹이려는 건 아니겠지? 아니요.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와토는 전 의사라 확실합니다. 하고 거짓말로 덧붙였다. 칼에 찔렸다면 살해된 건가? 자살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자살할 때는 보통 주저흥이라는 게 남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또 칼을 써서 자살할 경우 자기 가슴을 찌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살해된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와토는 속으로 너무 냉정했나? 하고 생각했다. 타사의 시체를 앞에 두고 이토록 침착하게 굴면 수사일과 형사인 게 들통날 수도 있다. 경찰인 게 밝혀지면 납치범을 쓸데없이 자극할 테니 피해야 했다. 다행히 납치범은 와토의 냉정한 모습에는 의문을 품지 않은 듯 했다. 살해됐다고? 누구한테? 너희 중 누군가의 짓인가? 와토를 비롯한 네 명의 승객은 모두 아뇨 전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 와토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분의 자리는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버스 제일 뒤쪽에는 화장실이 있죠. 범인은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이리로 다가와 이분을 찌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기 전 어느 정류장이든 슬그머니 내려서 사라지려고 했겠죠.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버스를 납치하는 바람에 결국 내리지 못하게 된 거고요. 그야말로 불운한 범인이군 고령의 남자가 말했다. 납치범이 그의 말을 듣고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뭐지? 아, 이분이 낀 헤드폰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꺼! 와토는 시키는 대로 했다. 저,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다함께 자기소개라도 할까요? 회사원 느낌의 여자가 불쑥 입을 열었다. 자기소개? 납치범이 입을 떡 벌렸다. 네, 앞으로 이것저것 할 얘기가 많을 텐데 서로 이름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거 괜찮네요. 마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령의 남자와 와토도 찬성했다. 그럼 말을 꺼낸 저부터요. 전 고비나타 레이코라고 해요. 난 다카노 고조라고 하네. 고령의 남자가 말했다. 전 마치다 신스케입니다. 젊은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와토도 안녕하세요. 와토 소지입니다. 라고 했다. 당신 이름은요? 고비나타 레이코가 겁도 없이 납치범에게 물었다. 말하고 싶지 않아? 말하고 싶지 않다니요. 저희는 전부 소개했는데 너무하잖아요. 이봐, 너! 지금 네가 어떤 처지인지 이해가 안 돼? 이름을 알려주지 않을 거면 뭐라고 부르면 되나요? 잭이라고 부르면 돼요? 잭! 버스 잭킹범이니 잭이요? 납치범이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어쩔 수 없군. 내 이름은 나카야마다 나카야마 고이치로 어머, 멋진 이름이네요. 여자가 칭찬하자 납치범의 얼굴이 벌개졌다. 이 버스 이누보사키로 가는 거 맞죠? 마치다 신스케가 나카야마에게 물었다. 그래? 어,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그 전에 저희끼리 범인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범인을 찾아보자고? 나카야마가 놀랐는지 눈을 휘둥그레 떴다. 네,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올 리 없잖아요. 또 밤이라 창밖 풍경도 단조롭고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범인찾기밖에 없어요. 범인찾기? 그거 좋네요. 고비나탈레이코가 꼭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칭찬하듯 말했다. 나도 잔석일세. 타카노 고조도 거들었다. 이봐, 당신들 말이야.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돼? 나카야마가 험악한 얼굴로 으름장을 놨다. 어머, 범인을 찾아보자는데 뭐 문제라도 있나요? 그래, 당신이 하는 일에 딱히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 범인찾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뱃자 이내로 설명해 주시죠. 그러자 나카야마도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래, 마음대로 해. 나카야마는 자신이 왜 동의하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말했다. 와토는 아무래도 왓슨역이 작용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느꼈다. 어, 그럼 제가 먼저 추리해 볼게요. 가장 먼저 마치다 신스케가 입을 열었다. 제 추리는 간단해요. 시신이 발견되면 버스에 함께 타고 있었던 승객들에게 의혹이 쏠릴 거예요. 그러니 범인이 종점까지 버스를 타고 갈 리는 없어요. 그 전에 어느 정류장에서든 반드시 내리겠죠. 즉, 그는 종점 전에 있는 정류장까지 가는 승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말이 나왔으니 여러분의 승차권을 확인해 볼까요? 마치다 신스케가 티켓 검사원처럼 말했다. 승객들이 모두 승차권을 꺼내들었다. 그들 중 종점인 도바버스센터 이전인 이세시역 앞 정류장까지 가는 승차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바로 고비나타 레이코 당신이 범인이었군요! 마치다 신스케가 고비나타 레이코를 지목했다. 3장 고비나타 레이코는 말도 안 돼! 하고 비웃으며 말했다. 그런 추리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추리로 사람에게 범인 낙인을 찍다니 애초에 버스 안에서 기획적인 살인을 저질렀을 거라는 발상 자체가 문제예요. 왜죠? 버스 안에는 방범 카메라가 설치돼 있잖아요.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람이 누군지 카메라 영상만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죠. 종점 도착 전에 내리는 잔깨를 부린다 해도 영상이 남아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범인이 방범 카메라의 존재를 몰랐을 수도 있죠.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 살인을 저지를 계획을 세웠다면 사전에 치밀하게 조사하지 않았을까요? 버스 안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 정도는 금세 알 수 있었을걸요. 그런 사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건 범행이 계획적으로가 아니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건 이상하지 않나요?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범인은 항상 접이식 나이프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이 돼요. 저 나이프는 범인이 평소에 애용하는 물건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랬다면 시신을 찌른 후에 다시 뽑아갔을 거예요. 애착도 있겠지만 평소 자주 쓰던 물건이니 어디에 지문이 묻어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도 시신에 그대로 꽂아뒀다는 건 오직 이번 범행만을 위해 저 나이프를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전에 나이프를 준비했다면 계획 범행이죠. 맞아요. 접이식 나이프를 사전에 준비했다는 건 계획적인 범행임을 암시해요. 하지만 그건 방범 카메라가 있는 버스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엿보이는 충동성이나 오발성과는 모순되죠. 자, 이런 모순에서 도출되는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고비나타 고비나타 레이코는 다른 승객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범인은 애초에 접이식 나이프를 다른 범행을 위해 준비했어요. 그런데 버스 안에서 생긴 어떤 일 때문에 그만 그 나이프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만 거예요. 다른 범행? 그게 뭐죠? 카메라가 있으니 버스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을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다른 범행은 오직 버스 안에서만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이에요. 버스 안에서만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이요? 버스 재킹이요. 와토를 비롯한 다른 승객들이 무심코 나카야마를 쳐다봤다. 버스 재킹 범인 당사자는 얼굴을 잔다. 뜩지 뿌렸다. 뭐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흉기로 쓰인 나이프는 당신이 원래 버스 납치때 쓰려고 가져온 거였죠? 나이프 같은 게 왜 필요해? 나한테는 이게 있는데! 나카야마는 권총을 흔들어 보였다. 네, 당신한테는 그 권총이 있으니 나이프는 나이프는 필요 없었겠죠.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조금 전에는 내가 버스 재킹을 위해 나이프를 준비했다고 했으면서 당신은 나이프가 필요 없었겠지만 권총이 없는 공범한테는 나이프가 필요했겠죠. 일본에서 권총을 여러 정 구하기는 어려우니 공범한테는 나이프를 쥐어줘야 했던 거예요. 공범? 버스 재킹에는 공범이 있었어요. 그, 그게 누구죠? 마치다 신스케가 다급히 물었다. 바로 살해된 사람. 고비나타 레이코는 피의자가 있는 좌석을 턱으로 가리켰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만약 저 피해자가 공범이 아니라면 나이프가 시신 가슴에 그대로 꽂혀있으니까 지금은 그 공범이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 돼요. 하지만 공범이 무기를 내뱅겨 칠 리는 없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나이프를 반드시 회수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범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죽었으니 할 수 없었던 거죠. 즉 피해자가 바로 공범이에요. 그렇다면 공범이 왜 피해자가 된 거죠? 동료 사이에 불화 때문이겠죠. 피해자는 버스 재킹 공범 이었지만 막상 범행을 눈앞에 두고 겁을 먹었어요. 그대로 뒀다가는 거치적거리는 걸 넘어 버스 재킹 자체에도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범인은 공범이 갖고 있던 접이식 나이프로 그 당사자를 찔러 죽인 거예요.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나카야마가 고비나타 레이코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네 맞아요. 나카야마씨가 저희한테 자리를 옮기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말을 따르지 않자 나카야마씨는 내 말 안 들려 가서 깨우고 와 라고 했죠. 그것도 본인이 그를 죽였다는 걸 감추기 위한 연기였어요. 내가 안 죽였어! 버스 납치범은 얼굴을 붉히며 부인했다. 살인범들은 처음엔 다 그렇게 말하죠. 정말 안 죽였다니까 정 못 믿겠으면 가서 저놈의 소지품을 뒤져봐! 정말 버스 재킹의 공범이라면 범행용 도구 같은 게 나오겠지! 승객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봤다. 죽은 사람의 몸을 뒤지는 건 역시 꺼림칙한 일이기 때문이다. 와토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나섰다. 수사 일과 형사인 그에게는 이미 익숙한 작업이니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나을 테고 그 편이 본인 마음도 편하다. 뭐가 나왔는지 하나하나 소리내 말하도록 해! 여기 있는 내 귀에도 들리도록!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의 보스턴백을 뒤졌지만 안에 든 거라곤 옷가지와 평범한 여행용 물품뿐이었다. 버스 재킹에 쓰일만한 도구는 없었다. 거봐! 저 녀석은 버스 재킹 공범 따위가 아니야! 난 저 녀석을 죽이지 않았어! 나카야마가 말했다. 와토는 피해자가 카디건 아래에 입은 긴 소매 셔츠의 가슴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승차권을 발견했다. 내리는 곳은 종점인 도바 버스 센터다. 승차권 뒷면에 피가 약간 묻어있다. 칼에 찔린 후 승차권에 손을 갖다 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었지만 잠금 상태라 안을 볼 수는 없었다. 잠금 화면에는 3층 건물 입구를 등지고 선 피해자와 어떤 여자의 사진이 있었다. 건물 입구 위에 노사 종합병원이라고 적혀있다. 굳이 병원을 배경삼아 찍은 걸 보면 피해자는 이 병원 경영자의 가족일 수도 있다. 와토는 그런 세세한 사안들까지 하나하나 큰소리로 보고했다. 추리 대결에서 단서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4장 아무래도 버스 납치 소식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 같군. 나카야마가 스마트폰을 보며 중얼거렸다. 뉴스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 그러자 마치다 신스케가 고개를 흔들었다. 경찰이 이미 상황을 파악했지만 언론의 보도 자제를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동쪽 출구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면서 승객을 한 명도 태우지 않았잖아요. 그 승객이 버스 회사에 항의했다면 버스가 기존 경로를 벗어났다는 걸 금세 알아차릴 거예요. 경로를 벗어난 걸 알아차린다 해도 지금 어디를 달리고 있는지는 모를걸. 요즘은 N시스템 이라는 게 있거든요. 차량 번호 자동 판독 장치라는 건데요. 버스가 그 N시스템의 카메라에 잡히고 있다면 바로 소재가 파악 될걸요. 내 알바 아냐. 난 이노버사키에서 아침 해만 보면 되니까. 오 이런 나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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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킥킥 웃었다. 또메이 고속도로에 에비나 휴게소에서 정차 중이던 버스에 휘발유를 뿌리다가 붙잡힌 놈이 있다는군. 무라시타 세니츠라는 이름의 투자 펀드 회사 사장이라고 해. 세상에는 참 정신나간 놈들이 많다니까. 글쎄 그 사람도 버스 납치범에게 정신나간 놈이란 평가를 듣고 싶지는 않았을 텐데. 저 실례지만 저도 추리를 하나 떠올렸는데 들려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때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가 느닷없이 물어서 와톤 깜짝 놀랐다. 나카야마는 얼굴을 찌푸렸다. 설마 또 내가 범인이라고 하려는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제가 범인으로 지목하려는 분은 다른 분입니다. 음 그럼 괜찮아. 한번 들려줘봐. 다만 운전에는 계속 신경쓰고 물론입니다. 저희 회사 사훈이 안전 제일이니까요. 왓슨 왓슨 역이 급기야 버스 기사에게도 미치기 시작한 듯하다. 왓슨 그가 운전에 전념해줬으면 해서 왓슨 역의 영향을 받지 않길 바랐지만 이 힘은 왓슨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승객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 사건 현장에는 두 가지 기묘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가지나? 네. 먼저 돌아가신 분의 좌석 커튼이 열려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마 범인이 범행 후 자리를 벗어나면서 다시 치지 않아서 겠지만 그렇다면 범인은 왜 커튼을 치지 않았을까요? 범인은 시신이 발견되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싶었을 겁니다. 이케부쿠로역 동쪽 출구 정류장을 지나면 차 안에 조명이 꺼질 테니 눈치채기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커튼이 그대로 열려있으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선 다른 승객분이 시신을 발견하실 수도 있죠. 게다가 범인은 돌아가신 분이 핸드폰으로 듣고 있던 음악을 끄지도 않았습니다. 헤드폰에서는 제법 큰 소리로 음악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버스 안에서 새벽 두세시에 그 정도의 소리가 들리면 다른 승객분이 소리를 낮춰달라고 하러 갔다가 그분이 사망하신 걸 눈치 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범행 직후에는 당황하는 바람에 떠올리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자리로 돌아간 뒤 마음이 가라앉으면 커튼을 치고 음악을 끄는 게 낫다는 사실을 깨닫겠죠. 그러나 범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떠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뿐입니다. 범인은 범행 후 돌아가신 분의 자리에 갈 수 없었던 사람인 겁니다. 범행 후 피해자의 자리에 갈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요? 그게 누구죠? 마치다 신스케가 질문했다. 설마 무서워서 못 간 걸까요? 고비나타 레이코도 물었다. 나카야마님을 대하는 여러분의 대도를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배짱이 두둑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무서워서 돌아가신 분의 자리에 못 갔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승객들이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럼 범인은 범행 후 어째서 피의자의 자리에 다시 가지 못한 거예요?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이죠? 제가 바로 범인입니다. 그러자 승객들은 모두 입을 모아 네 하고 소리쳤다. 돌아가신 분은 승객들 중 가장 먼저 이 버스에 탑승하셨습니다. 전 돌아가신 분이 자리에 앉았을 때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 직후 다음 승객분이 탑승하시려는 게 보여서 서둘러 버스 문 앞에 가서 섰죠. 그때 서두르느라 미처 커튼을 치고 음악을 끄는 걸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버스를 출발시킨 뒤에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죠. 휴게소에 정차하면 다른 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가서 커튼을 치고 음악도 끄려고 했지만 그 전에 나카야마 님께서 버스를 납치하시는 바람에 그러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정말 범인이라면 왜 처음부터 내가 했다고 나서지 않고 굳이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추리를 들려주는 겐가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괜스레 추리를 해보고 싶어지더군요. 와토는 왓슨역의 힘을 새삼 깨닫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지금껏 클로즈드 서클 상황에서 마주친 사건에서는 왓슨역의 영향을 받아 추리력이 향상된 사건 관계자가 범인을 추리해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추리력이 향상된 범인이 자백을 넘어 추리로 자신이 범인임을 입증했다. 범인에게까지 왓슨역이 작용할 줄이야. 실로 왓슨역의 진수다. 피해자를 왜 죽였나 다카노 고조가 물었다. 돌아가신 분은 제 여동생과의 약혼을 파기해 여동생을 자살로 내몬 장본인입니다. 승차권을 보여줬을 때 누군지 알아챘죠. 하지만 저분은 제가 예전 약혼자의 오빠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더군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순간 분노가 치밀어 버스 안에 깜빡하고 내버려 두고 있던 접이식 나이프를 가져가 자리에 앉은 저분의 가슴을 찌른 겁니다. 어이! 버스에서 내리면 당장 자수해! 자수하면 죄가 가벼워지니까! 나카야마가 왠지 동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자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이 이상 저도 죽음으로 속죄하려고 합니다. 뭐? 이 버스를 중앙분리대에 충도시킬 겁니다. 그럼 죽을 수 있겠죠. 이번 일에 휘말린 승객 여러분들께는 면목 없습니다만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포기해 주십시오. 나카야마가 부랴부랴 기사를 달래기 시작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렇게 내팽개치다니 섣부른 짓이야. 죄를 갚을 거면 죽지 말고 살아서 갚어. 나카야마는 그렇게 타이르더니 이번에는 와토를 비롯한 승객들을 향해 말했다. 이봐 당신들도 이리 와서 뭐라고 한마디 좀 해. 와토를 비롯한 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 옆으로 갔다. 나카야마는 다카노 고조를 쳐다봤다. 이봐 영감탱이 당신은 인생 경험이 많잖아. 죽으려는 사람을 말릴 말 한두 마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좀 해보라고. 우리 마누라는 항상 나더러 당신 말은 종이장처럼 얄팍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더군. 뭐? 그럼 거기는 회사원 여자 당신이 뭐라고 좀 해봐. 음 저는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말하고 싶으니까 컴퓨터랑 프로젝터 그리고 스크린을 준비해 주시겠어요? 그런 건 없어. 나카야마는 이번엔 애원하는 눈빛으로 와토를 봤다. 그럼 거기 의사양반 당신이 뭔가 한마디 해봐. 아 네 그렇다면 일본인의 3대 4인에 대해 아 그딴 건 됐어. 이봐 꼬맹이 넌 아직 젊으니까 삶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겠지? 그 희망을 좀 나눠주지 그래. 전 어제 2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나카야마는 급기야 권총을 맨 앞줄자리에 내려놓고 야구 모자를 벗더니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하나같이 쓸모라곤 없는 놈들이군. 지금이야 덮칩시다. 와토가 그렇게 외치고 나카야마의 허리 쪽으로 돌진했다. 납치범이 순간 균형을 잃고 통로에 엉덩방어를 찌었다. 그보다 한 박자 늦게 다카노 고조와 마치다 신스케가 나카야마의 몸 위에 올라탔다. 고비나타 레이코는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나카야마의 얼굴을 여러 번 내리쳤다. 아야 그만해. 나카야마가 비명을 질렀다. 눈이 뻘겋게 충혈돼 있다. 이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듯 했다. 기사님 자수해 주실 거죠? 마치다 신스케가 물었다. 아니요. 자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럼 정말 죽을 거예요? 죽을 생각도 없습니다. 절 범인으로 지목한 조금 전에 추리는 나카야마님을 놀라게 해 빈틈을 만들어 제압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이라고요? 기사는 네 하고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전 다섯 형제 중 막내라 여동생이 없어요. 5장 기사의 지시로 버스 비품인 밧줄을 꺼내 나카야마의 몸을 꽁꽁 묶었다. 이후 무선으로 버스회사와 경찰에 버스가 납치당했다고 신고했다. 버스회사 직원은 가장 가까운 휴게소로 버스를 돌리라고 했다. 어이 나도 추리 하나 해도 될까 그때 느닷없이 나카야마가 입을 열어 와토는 깜짝 놀랐다. 온몸이 묶여 이제는 기가 팍 죽은 모습이다. 하시죠 추리는 만인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니까요 와토가 말했다. 고마워 어쩐지 나도 추리를 하고 싶어져서 말이야 살면서 살면서 지금처럼 머릿속이 맑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나카야마에게까지 왓슨 역이 미친 듯하다. 우선 범인의 이름부터 말할게. 범인은 무라시타 세니치야. 네? 낯선 인물의 이름을 듣고 와토는 순간 아연실색했다. 다른 승객들과 운전기사도 수상적인 얼굴로 나카야마를 봤다. 무라시타 세니치가 누구죠? 아까 인터넷 뉴스에 나왔잖아. 도메이 고속도로에 앱이나 휴게소에 세워져 있던 버스에 휘발유를 뿌려서 붙잡혔다는 남자. 그 사람이 범인인 걸 어떻게 아셨죠? 혹시 아는 사이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냥 휴게소에서 버스에 휘발유를 뿌렸다는 걸 보고 그 남자가 범인이라고 깨달았어. 나카야마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꺼냈다. 왓슨 역의 영향인지 눈빛에서 지적인 느낌이 든다. 내 추리는 조금 전 기사 양반의 추리를 바탕으로 했어. 그게 무슨 뜻이죠? 범인은 범행 후 커튼을 치고 음악을 끄기 위해 다시 한 번 피해자의 자리로 가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잖아. 승객이라면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피해자 옆에 갈 수 있었을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건 범인이 피해자 옆에 갈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의미해. 기사 양반은 그런 근거로 자신이 범인이라는 추리를 선보였지. 하지만 그 추리는 무너지고 말았어. 난 범인이 피해자 옆에 갈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결론 자체는 옳다고 봐. 그걸 전제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 피해자 옆에 가지 못했던 사람이 그 밖에 또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버스에 타지 않은 사람. 버스에 타지 않은 사람? 그게 무슨 말이죠? 피해자는 이미 칼에 찔린 상태로 버스에 탄 거야. 네? 칼에 찔린 후 칼을 뽑지 않으면 칼이 막의 역할을 해서 비가 흐르지 않아. 그러니 칼에 찔린 후에도 잠시 동안은 걸을 수도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 피해자는 버스에 타기 전에 이미 칼에 찔렸고 어떤 이유로 버스에 올라 탔어.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앉은 직후 숨이 끊어진 거야. 그래서 커튼을 치거나 음악을 끄지도 못했지. 승객들은 갑자기 논리적으로 추리를 들려주는 나카야마를 어이없이 쳐다봤다. 버스에 타기 전에 칼에 찔렸다는 단서는 그것 말고도 또 있어. 피해자의 승차권 뒷면에 피가 묻어있었다고 했잖아. 그 피는 언제 묻었을까? 버스에 탄 뒤에는 승차권을 만질 필요가 없어. 다시 말해. 칼에 찔린 후 피 묻은 손으로 승차권을 만질 이유가 없다는 거야. 와토는 깜짝 놀랐다. 그 말이 맞았다. 승차권은 버스에 타기 전에 기사에게 보여줘야 해. 그러니 그때 피해자의 피가 승차권에 묻었다고 볼 수 있지. 즉 그 시점에 피해자는 이미 칼에 찔려 있었어. 아마 찔린 부위에 손을 갖다 댔다가 피가 묻지 않았을까? 돌아가신 분은 그때 이미 칼에 찔려 있었던 건가요? 기사가 망연자실에 하며 말했다. 그래.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롱코트 때문에 당신 눈에는 가슴에 꽂힌 칼이 안 보였던 거야. 하물며 피해자가 승차권을 내밀었을 때 피는 승차권 뒷면에 묻어 있었으니 앞면만 본 당신은 눈치채지 못했지. 마치다 신스케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왜 버스에 탔죠? 칼에 찔리면 그 즉시 병원에 가는 게 상식 아닌가요? 왜 그러지 않고 그대로 버스에 탄 거예요? 병원에 가지 못할 뭔가 떳떳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던 거야. 떳떳하지 못한 사정? 피해자는 접이식 나이프로 범인을 찔러 죽이려고 했어. 네? 피해자는 오미아역 서쪽 출구 부근에서 범인을 살해한 후 곧장 고속버스를 타고 도바로 도망치려고 했을 거야. 하지만 반격을 당하는 바람에 오히려 자기가 칼에 찔리고 말았지. 병원에 가면 왜 칼에 찔렸는지 물을 태고 그에 대답하자면 자신이 살인을 계획했다는 얘기도 경찰에게 털어놔야 해. 사건성이 있으니 경찰이 올 테니까 거짓말할 수도 있겠지만 칼에 찔린 그럴듯한 이유를 갑자기 만들어내기는 어려워. 또 급조한 거짓말을 하면 말이나 행동에 허점이 생겨 의심을 살 위험이 크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정대로 고속버스에 올라탄 거야. 피해자의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병원 입구 앞에서는 피해자와 여자의 모습이 찍혀있었다고 했지. 그렇다면 피해자는 그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의 가족일 가능성이 높아. 그 병원은 아마 도바에 있겠지. 가족이 경영하는 병원이라면 경찰에게 질문당할 일 없이 칼에 찔린 상처를 치료할 수 있어. 그래서 피해자는 그곳으로 향하려 한 거야. 자, 그럼 그를 찌른 범인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생각해보자고. 범인은 피해자에게 습격 당했지만 그 칼을 빼앗아 피해자를 찔렀어. 그건 우발적인 행위였으니 당연히 지문을 막기 위한 장갑 같은 것도 끼지 않았겠지. 자, 카레는 범인의 지문이 그대로 남았을 거야. 그런 상황에서 범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문을 없애려고 했을까요? 그래.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버스에 올라탔고 버스는 범인이 그를 뒤쫓아 타기도 전에 출발하고 말았어. 그래서 칼에 묻은 지문을 지울 수 없게 됐지. 그때 고비나타 레이코가 잠깐만요 하고 또 끼어들었다. 범인이 버스에 타기 전에 버스가 출발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언해요? 범인이 버스에 탔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 중 누군가가 범인이 겠죠. 그럴 리는 없어. 왜죠? 우리는 지금껏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칼에 찔렸다고 믿었어. 즉 승객 중 누군가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만약 범인이 승객으로 이 버스에 탔다면 피해자가 버스에 타기 전 칼에 찔렸다는 가설을 반드시 제시했을걸? 그러지 그러지 않으면 버스 안에 자신이 의심받을 수도 있으니까. 한편 피해자가 버스에 타기 전 칼에 찔렸다면 용의자는 불특정 다수가 되니 버스 승객만 의심받을 리는 없어. 그런데도 승객 중 어느 누구도 피해자가 버스에 타기 전 칼에 찔렸다는 가설을 제시하지 않았지. 그렇다면 범인이 승객으로 이 버스에 탔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야. 음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데 당신 대단한데요. 갑자기 왜 그렇게 똑똑해졌어요? 눈빛부터 달라요. 나중에 죄를 갚으면 내 밑으로 와서 일해볼래요?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머릿속이 아주 맑아. 나카야마는 쑥스러운 듯이 말했다. 자 그럼 이야기를 되돌려서 범인은 칼에 묻은 지문을 없애고자 했어. 하지만 피해자는 버스에 올라탔고 버스는 범인이 그를 뒤쫓아 타기 전에 출발하고 말았지. 칼에 남은 지문을 없애지 못하게 된 거야. 이대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경찰이 칼에 묻은 지문을 조사하면 범인이 누군지는 단숨에 밝혀져. 범인은 얼른 칼에 묻은 지문을 지워야 한다고 노심 조사했어. 물론 범인의 행위는 기껏 과잉 방위 정도니 중죄를 물을 수는 없겠지만 범인은 그것만으로도 사회적 지위를 잃을 만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겠지. 범인은 칼에 남은 자기 지문을 없애기 위해 다음 정류장인 이케부쿠로역 동쪽 출구에서 버스에 타려고 했어. 아마 오토바이 같은 걸 타고 달려갔겠지. 오미아역 서쪽 출구에서 이케부쿠로역 동쪽 출구까지 버스로는 40분 정도 걸리지만 오토바이를 타면 차 사이를 누비며 달릴 수 있으니 버스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어. 범인은 이케부쿠로역 동쪽 출구에 먼저 도착해 버스회사 판매소에서 승차권을 샀을 거야. 이 버스에는 승객이 날 포함해 6명밖에 없으니 출발 시각 직전이어도 승차권은 충분히 살 수 있었겠지. 그런데 내가 이 버스를 납치하는 바람에 버스는 이케부쿠로역 동쪽 출구에서 멈춰 서질 않고 그대로 정류장을 지나쳐버렸어. 범인은 그걸 보고 무척 놀랐을 거야. 와토는 버스가 이케부쿠로역 동쪽 출구 정류장을 통과하던 때를 떠올려봤다. 버스가 멈춰서지 않자 정류장에 서있던 중년 남자가 망연자실한 얼굴로 버스를 바라봤었다. 그가 바로 범인이었던 걸까? 지금껏 버스 납치범 때문에 범인이 현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버스 납치범 때문에 범인은 피해자가 있는 현장으로 가지 못했던 것이다. 버스가 왜 정류장에 멈춰서지 않았는지 범인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야. 하지만 굳이 판매소에 찾아가 묻지는 않았겠지. 자칫 타다가 직원이 자기 얼굴을 기억하면 낭패니까 말이야. 그 대신 범인은 버스를 다시 뒤쫓기로 했어. 버스의 경로를 알고 있으니 다음에 정차할 휴게소에 먼저 가 있기로 한 거야. 다만 정류장과 달리 휴게소에서는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휴식하려고 내리기만 할 뿐 새로운 승객이 버스에 탈 수는 없어. 그러니 버스에 올라타서 지문을 없앨 수는 없는 거야. 그렇다면 범인은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때 난 인터넷 뉴스에서 본 도메이 고속도로 에비나 휴게소에서 버스에 휘발유를 뿌렸다가 붙잡혔다는 무라시타 세니츠라는 남자가 떠올랐어. 버스에 휘발유를 뿌린다. 그 녀석은 아마 버스를 불태우려고 한 게 아닐까? 버스를 불태운다구요? 그래. 버스를 불태우면 칼에 묻은 지문도 불길에 휩싸여 사라질 테니까. 만약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더라도 소화기 거품과 함께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겠지. 무라시타 세니츠라는 남자가 했다는 행동이 이번 사건의 범인이 할 만한 행동으로 딱 들어맞지 않아? 거기다 녀석은 투자 펀드 회사의 사장이라고 해. 과잉 방위라고는 해도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 사회적 지위를 잃을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이 역시 범인의 조건에 부합해. 그래서 난 그 녀석이 범인이라고 확신했어. 덧붙이자면 이게 무라시타 세니츠의 얼굴이야. 다들 본 적 있지? 나카야만은 스마트폰을 몇 번 두드려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줬다. 그곳에 비친 중년 남자의 얼굴을 보고 승객들은 모두 앗 하고 소리쳤다. 그는 이케부쿠로역 동쪽 출구 정류장에 버스가 멈춰서지 않자 입을 떡 벌린 채 버스를 멍하니 바라보던 바로 그 남자였다. 하지만 무라시타의 예상과 달리 버스는 에비나 휴게소에도 정차하지 않았어. 내가 버스의 목적지를 조시로 바꿨으니까. 버스 납치 소식이 뉴스로 보도되지 않은 탓에 무라시타는 그걸 알지 못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가 에비나 휴게소에 도착했고 이후 버스에 휘발유를 뿌렸지. 하지만 그 버스는 이 버스와 차종만 같은 다른 버스였어. 휴게소에는 보통 고속버스가 여러 대 세워져 있고 늦은 밤에는 외형만으로 버스를 구분하기가 어려우니 착각했다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아. 버스를 불태우는 건 황당무게한 방법이지만 피해자를 놓친 데다 증거 인멸에도 실패했으니 무라시타는 그때 아마 정상적인 심리상태가 아니었을 거야. 무라시타도 자포자기에서 버스 납치나 시도하는 사람한테 정상적인 심리상태가 아니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와토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입을 꼭 다물었다. 애초에 피해자가 무라시타라는 남자를 살해하려고 한 이유는 뭔가요? 무라시타는 투자펀드 회사의 사장이야. 한편 피해자는 노사종합병원을 경영하는 사람의 가족이지. 어쩌면 무라시타의 투자펀드 회사와 노사종합병원 경영자 가족 사이에 병원 매수를 둘러싼 뭐 법정다툼 같은 거라도 있던 게 아닐까? 피해자는 그래서 무라시타한테 앙심을 품었던 거야. 뭐 이건 무라시타한테 직접 물어보면 금세 밝혀지겠지만. 범인은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아 반격했지만 피해자는 그대로 도망쳐버렸고 다시 그를 쫓아 한겨울 늦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장시간을 달렸다. 그러나 결국 증거인멸에 실패하고 방화죄로 체포된 걸로도 모자라. 심지어 증거인멸 실패 원인을 제공한 버스 납치범에게 범인으로 지목되기까지 했다. 이보다 더 운 나쁜 범인이 있을까? 와토는 내심 그를 동정했다. 오야마 세이치로가 쓴 왓슨역 이라는 책 속의 단편들을 이제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남아있는 이야기가 더 있죠. 이 책 중간중간에 제일 앞 그리고 중간 인터로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 그렇지만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인공 왓슨역의 와토가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와토가 납치된 사건의 범인이 아마도 여기 실린 다른 모든 에피소드 중에 등장했던 어떤 인물일 거라고 와토는 짐작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 이야기까지 소개해 드리면 이 책에 실린 모든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셈이 됩니다. 물론 제가 치사하게 딱 한개 빼먹기는 했습니다. 그 작품은요 도저히 한 사람의 낭독자가 낭독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리고 전체 스토리와는 연관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만 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와토가 납치당해서 사방이 깜깜한 곳에 갇혀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을 소개해 드리는 단편 아직 하나 남아있으니까요. 왓슨역 사랑하셨던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